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태국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나로우주센터 전임센터장 제국역을 맡은 철경구입니다. 대한민국 우주대원 선우역의 도경수입니다. 영화 더문은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대원 선우와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제국의 필사적인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. 실제 우주에 온 듯한 이결함과 화려한 연출을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뜨거운 우주생존 드라마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문이 태국에서도 곧 개봉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. 레모폼, 나크루, 라낙죽, 더문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이력 준비하자! 공설은 지금이야! 메이데이 너희가 다행이야! 이 시각 세계가 아름다운 서시의 주제 금요일이었습니다. 보뇴